해설 배고파고 있어 죽을까 날 돈이니까리 그렇지만 네가 이 behand Hayani 이제 우리 온 줄 없습니다. 괜찮아요. 배고픈 하이프 이거 업무? 찍고 있는데. 조금만 친해 보이게 V로 해주시면 좋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둘. 여기 다치시고 하나, 둘.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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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스마일. 근데 진이가 일단 좀 찔렀어요. 글쎄요. 조치갑니다. 진이 형이 약간 갈렸는데. 아래쪽으로 약간 빨렸는데. 이거 싸운다 위기.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높여내린 게. 아니, 지금 진이가. 아니, 이게 아래쪽으로 좀 빨려. 어차피 끝납니다. 해야겠죠, 들어가야겠죠. 어, 미아이. 어, 왜. 브라스, 브라스. 브라스. 결국 이렇게 케이지가. 이번 1세트를 가져가면서, 오늘의 기본 좀 스타트를 알려줍니다. 되게 데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싸운 나라도, 싸운 나라도. 한 명 잡았고요. 바이탈, 바이탈, 바이탈. 바이탈, 바이탈. 바이탈 막을 수가 있네요. 흔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아이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따발발케. 이것도 이쁘케. 프리패클. 자꾸 스킬을 너무 막 써. 보면 알겠지만. 너도 느끼겠지만. 상황을 봐야 돼. 여기다가. 우리 팀 위치랑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너가 너 챔피언만 보다 보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야. 근데 좀 눈 차려. 최근에 내가 피드백한 게 뭐야? 하면서 다음 할 거. 다음 말 이렇게 드려. 이득 봤을 때. 다음. 다음 말 이득해서. 발언했어, 그 다음. 다음 벚꽃색이 나왔지. 네.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될 건데. 뭐 누구는 뭐 하고, 아니면 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네. 지금 계속 오버턴 쓰거나, 통 한 번 더 내고, 아니면 더 들어가고, 한 번 더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리치 체크하면 짧게 짧게 가져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정면.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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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아니 이거 불레 불레. 그리고 헤일로 맞맞아집니다. 오일에 HX 위기. 암 라인 부터. 아 일단 날렸어.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이거 위험합니다. 올해 신이 와도 두려워. 그렇지 몇 대 맞으면 그대로 한 명, 한 명, 한 명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6, 5초니까 너도 두 달을 쉬웠어. 그렇죠. 글쎄 이렇게. 자 밀어내면서 KT가 1세트에 이어서 잡수 잡아내면서 경기 앞서 나갑니다. 파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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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탈. 잡혔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여기서 P.S. B.I.R이 오긴 한 준데 내가 나는 패스가 아니고. 아이사 날렸어. 저걸 들어가요? 예술적인. 아아.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아이사 날렸어. 이거 어떻게 하죠. 아이사 날렸어. 예, 예, 불어졌습니다. 한 방에 이 순간 초대박이 났어요. 너무 예쁘다. 야, 멋있어, 멋있어. 시작할게요. 아니면 앞에서 하셔도 돼요. 게임 끝나고 나면 네. 좋은 거 막 좋은 거 알잖아. 잘했는데. 일단 나는 맨날 경기마다 끝나고 내려올게. 내가 저기 장기사스 내려올 때나 내려올 때 뭐 생각해 봤나. 아, 이거 좋아. 이건 잘했네. 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막 느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려오면 제일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내려올 때 내려와서도 아,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 있지. 아쉬웠던 거나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남을 때가 제일 오르지 남을 때. 스친님이 말하셨잖아요. 좀 침착하게. 아, 네이게, 네이게. 이 게임 들어가면 침착해 줘. 마인드셋도 실력이에요, 형. 네이게. 내가 느꼈어. 굉장히 긴장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 나 풀업 진짜 두번째 형기야. 개 떨린다. 카메라 찍히고 있어야지. 카메라 찍히고 있어야지. 카메라 찍히고 있어야지. 뭐야 진짜. 카메라 있으니까 자세 좀 이상해. 3개월 만에 지금 처음 듣는 손님을 막 하시네. 그래서 이겨주실 때. 빅게임이라 인식한 거지. 아 나 이 부검 들으면 긴장돼. 아 진짜? 아니 이거들은. 진짜 하남자나. 진짜 개 2군이다. 뭐야? 앉아요 형. 아 이거 2군 전형 부검이잖아. 그냥 2군이야. 저거 부검 좋아 되게. 나쁘잖아. 잘 맞았어. 노래는 그런가 보다. 빅파처럼? 네. 월즈 페이커. 그게 뭐야? 피씨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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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뜨면 카우트? 카우트? 카우트 뜨면 이제 바로. 아 이거 아닌데. 지적지장에서 감화 재료겠네. 하하. 만날 때 정awa 재킹. 제물로 강화하다가 시카드 머릿결을 하지. 하하. 렉타임 일어나면서! 한 발이 한 발이! 세이크 세이크 세이크! 세이크 세이크 세이크! 한타가 이미 끝났는데 이게 거벅거렸죠? 기타이가 너무 많이 나요 왜! 루시안 타볼 수 있나요? 루시안? 루시안? 안 잡혀요! 차단으로 떨어뜨렸죠 루시스이 또 올라가는데요 KT! 90도를 넘었는데요? Q. 보면 알겠지만 한타가 나잖아요 근데 할 수는 아는데 자꾸 서로 그냥 할 것만 해 자기 할 것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리가 잘 컸어 얘들아 그치? 그럼 누구 중심으로 싸우면 돼 쉽게 그러면 너가 EW 각을 보는 게 뭐가 되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너네가 할 것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 제리가 센 걸 중심으로 싸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 이런다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가장 커 지갑변동? 주로 갔어요 정답! 지진! 핫박! 핫박이 붙들었어요 핫박이 붙들었어요 여기! 붙들었어요 여기! 이러면 이거 핫타가 안 될 것 같은데 성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행이 잡히고 다퇴주죠 핫고 와! KT! 다시 한 번 또 올라갑니다! KT로 고급처가 쭉쭉 올라갑니다! 라인전 잘했다 살짝 버티는 라인전은 잘했는데 핫타 때 좀 못했어 제 생각에는 오렌이랑 세주하니까 그 간격필질 할 때 같이 피면은 상대가 무디를 못 버틴다는 근데 너도 같이 CC가 맞을 거야 그러니까요 CC가 맞을 거야 근데 너도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핏이 아니야 그런 것만 좀 잘 생각해 줘 지니 잡을 수 있나요? 지니 잡을 수 있나요? 지니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구도 좋아요! 더 갈 수 있나요? 더 갈 수 있나요? 더 갈 수 있나요? 이거 괜찮아요! 완전 좋아요! 다행이 잡을 수 있나요? 와! 그래서 악어 잡자 악어 잡자 악어 사려 악어 잡자 악어 잡자 안 돼! 악어가 왜 안 터져요? 악어가 왜 살아요? 왜 안 터져요? 트리플길 잡자 트리플! 이거 쏴먹기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터트리면서 공업아이게 네, 공업아이게 루피 허리와 듬자 지니 터트릴 수 있나요?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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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렸는데요 드립볼! 드립볼! texts borne 어 치 그럼 정리를 해야 하는 건가? 바로 가게 내놓은 거 뭐 가게 고생했어. 지옥이스크림. 지옥이스크림. 핸드폰 볼 시간에 명상이네요. 핸드폰 보면 도파민 등록돼서 대회가 재미없다니까. 명상도. 재미가 없다고? 보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지 마요 여러분. 보지 마요. 노래 정도 듣는 거 괜찮다. 그러니까 좌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별 때 쓴 적으로. 이야. 야 나 유튜버 같아. 상관없죠? 잘 모르겠네. 뽀비뽀비뽀. 뽀비뽀. 뽀비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좀 거리를 두고 해야 돼. 뽀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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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길 기자야 길 기자. 우라 브이로그. 오늘 승리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야 이 브이로그. 승리 소감이요? 승리할 소감. 승리할 소감. 원래 승리한다고. 우라야. 상도들. 편히 있어야지. 아. 근데 이런 거 못 하겠어요. 너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미없다 민지 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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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이 형 오늘. 너무 클로즈업하면은. 승리 소감. 피고 안 좋은 거 티나. 하하. 뭐야 나 왜 이렇게. 하하. 하하하하. 정윤이 형 진짜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진이 형 오늘. 우진이 형 오늘. 하하. 이따 뭐하고 있어. 우와. 너 야. 야. 살벌하다 해. 하하. 하하.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컨텐츠지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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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스타 직캠. 니 얼굴보다 배가. 야 손스타는 직캠 항상 있어. 이거 어떻게. 돼요? 팔이를 벌려야 돼. 여기. 손스타 직캠은 항상 있어. 아. 아. 다 있어. 하는대로 너희들끼리 있어. 아. 역대급으로 크게 해줘. 아. 그럼 내일이긴 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그럼. 너무 힘주지 마. 하하하하. 네. 힘듭시다. 심리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키티! 파이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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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츠도 쫓겨났고요 이거 뭐였고! 케이츠가 높다 높다 근데 하이프가 딜을 하는 거 같은데요 제니가 딜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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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근데 이거 바론이 딜이거든요, 케이츠을 바론이 때려요 아, 제6의 멤버? 아, 그럼 하이프! 하이프 살짝 위험해 보기 때문에 렉슨이 앞으로, 렉슨이 앞으로 그러면서 하이프도 잡혔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또 양방향에서 아니, 이거는 케이츠가 너무 잘 싸웠는데요? 바이탈도 갖고요! 케이츠! 뭐 이렇게 잘 싸우나요? 케이츠도 잡힙니다! 야, 접코비! 아, 돌출! 케이츠, 케이츠! 아, 이야! 그리고 다 합수 돌진하는데! 빼고 갑니다! 아, 제리 그냥 앞으로 들어가는데요, 하이프가! 이게 제리예요? 카이사예요? 그냥 돌격하는데요? 아니, 뭐 이래요, 제리가? 와! 에이스! 그리고 항상 봐봐 누군가 흔들리고 있으면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니네한테 흔들리고 있어! 뭐 하라고 그랬어? 말해, 말해 어떻게 해? 도움을... 도움을... 나! 해봐 한 번 봐라! 헤헤, 일로! ㅋㅋ 지니야 예, 아, english 와,chae正 watch 자, 2번 공격하는 야! 싸운다, 싸운다 사운다! 치 납득 에이티 에이티 명예인 감! 오~~ 가짜 쳤어요!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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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갔어요! 싸운다! 파이팅! 아 루시안도 갔어요? 중요한 건 똑같아요 진짜 맞아요 자기 폭풍 1위고 터스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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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베어도 갑니다! 한 명에 대황 이니씨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대황진이 와아 와아 이런거!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태일 지나가보여 하이프가 맨 앞쪽 잠시만 하이프 하이프야 하이프가 아니 하이프야 하이프가 미쳤는데요 지금 하이프 하이프 전화기 잘했어 전화 돌려봐라 하사해 죄송합니다 위에 정리들 잘하고 저기요 정연아 앞에 좀 더 세게 때려줘 네? 좀 더 세게 때려줄래 그럴 땐 너 비게임 뭘 비게임이야 오우 오우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 고것도 한다 저는 불안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혹시 이 aquesta fel이네 근데 언제들고 말할 때 아주 좋은 게 자식이 이게 라이프 뭔노라 하이프 전화기 택배 한번 찍어볼래 rip 잘 잡아야 돼 그거 떨구면 너 돈 개날라간다 떨구면은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원래 그런 맛이 프로까지 원래 그런 맛이에요 프로까지 포함시켰나 보다 그래도 프로까지 하면 평생 쌈페는 일단 폐가 더 적은 거에서 일단 오게 흘릴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김치하게 오늘도 자 얘들아 자 얘들아 결국 여기까지 왔다 아 진짜 나만의 강점을 자 가보자 하나 둘 셋 김치 파이팅 얘네 공 다 빠지긴 했다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게 공스게임들아 오리오리오리 오리부터 오리부터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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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부터 앞에 부터 다 잡고 생각해 산테 노공이야 산테 노공이야 어 산테 잡았는데 산테 잡았어 산테 해봐 버티면 더 라일도 위험한데요 라일도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일도 라일도 나 짜오 여기 있다 나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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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빨렸어 나 딥다임 막아줄게 자 오리 오리오리오리 오리오리오리 오리도 보여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나 타워 나 타워 야 끝내 생각 하나 보자 자 시우 시우 우도 시우도 아무리 그 산테라고 하더라도 뒤에까지 볼게 아 뒤에 더 봐 뒤에 더 봐 산테 산테 아 뒤에 더 봐 산테다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야 우리 볼게 우리 볼게 아 공 생각해 자 크리도 여기서 아 킬이 나오는데 쓸립니다 어 그냥 헤일입니다 그냥 쭉쭉 밀고 나갔는데요 한 벨 둘 둘 렉 파이트 렉 파이트 그리고 이렇게 와아아아악 그러니까 너네 셋은 그래도 좀 차분하게 나왔어 근데 둘이 그러니까 너가 올라가다 보니까 너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만 차분하게 해서 침착하게 하고 오히려 상대 스킬을 생각해야 돼 플레이랑은 다 잘 나왔어 플레이는 잘 나왔어 깔끔하게 다 잘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좀만 침착하게 차분하게 자 이제 앞으로 오 잘 피해졌습니다 오그로 빠진 길이랑 교환이 됐고 혼자 하이밍이 뒤로 빠집니다 근데 오히려 렉에 더 나아야 커졌고 근데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그 긴 거 너무 길어요 끝까지 할 수 있나요? 싸워봐 볼게 더 가져 더 가져 루션 노플이야 루션 노플 루션 노플 루션 노플 루션 노플 나 루션 노플 나 나 텔 노플 나 텔 노플 먹어봐래 일단 먹고 보자 먹고 봐 야 루션 노정아 얘 W 빠졌고 렉프다 나 좀 벌어 내가 루션 볼게 루션 잡은거 같아 콜키 발길 뻔했다 야 콜키 야 얘 풀 있어 풀 있어 풀 있어 루션 노플 루션 따라가 볼게 어? 그런데! 런플이 런플이! 위에서는요? 위에서! 캐스팅? 런플 그 긴 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걸 살아요! 위에서! 아아아악! 이런게! 얘는 나름 또 샤벨이 활약을 하긴 하는데 루피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이상하다 하나. 볼빼요. 볼빼. 볼빼. 여기선 지니. 지니가 나름... 천천히. 루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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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야. 아아. 야ша 사운사운 파워! 잘했다. 나 10텔! 나 주라, 유진이 형,aten 나 근데 형!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할 때구나. 가봐ourse...! 우리 스킬이랑 상대 스킬 더 생각해야 Losers 에시공도 너무 많이 맞았어 예를 들어서 너가 구할 때 구강은 그나마 연결이 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너네들이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게 제일 거리맞춰서 와! 일단 또 뜨! 제리! 하이프 굴렸습니다! 아 터졌는데요? 그냥 잡아내도 돼요! 그리고 아트록스 나 이미 뺐어요! 그렇죠! 웨이터 때리고! 아이유 설마 한탄!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합박! 아이고 트위드! 옥세트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맞는 과정에서! 와! 한 번 끌 겁니다! 근데 물에 감옥 물에 감옥 물에 감옥 물에 감옥 물에 감옥 와! 제대로 버렸어! 아우스 좋은데요? 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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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프 터지겠는데요? 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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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디플러스잖아! 아! 아! 이러면! 근데 아트록스가! 아트록스가 완전히 맞대! 와! 디플러스 기어! 아! 에이사 만들면서! 와! 급하다는 단어 쓰지 마! 버급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알았어! 네! 자기 역사를 인지시키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했지만! 한타 브리핑을 좀 많이 해줘! 그 콜이 조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할래 말래 싸우자! 어떻게 싸우려고? 구도 어때? 이렇게 싸우자! 노플 누구야? 뭐 이니스 누구야? 끝! 딴 거 시작되게 움직이하지만! 맞대줘! 유진이 형 볼게! 저부터! 아! 근데 좀 빨렸어! 레드게! 아아아아아아 밀려 놨쟎. 나이스 요백진. 소hao님.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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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왔부터. 자와부터. 야 재고플. 자와부터. 자와부터. 아래아래아래. 자쫄까 봐. 아아. 아래 마무리해주세요. 야 끝내 끝내. 야 야 야 야. 야 씨. 봉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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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최저 5승에 도달하는 KTM입니다! GG! 압도적인 체급을 바탕으로 찍어 눌렀어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또 5세트까지 가면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D 플러스 기아 상기로 아쉽게 2대3 분패를 한 게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5세트까지 가면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KTM 로스트 분명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4세트. 강제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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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и. 감독님과 부친님들이랑 좋은 팀원들이 있어서 우승할 건 당연히 알았고 막상 알긴 했어도 이기니까 기분 많이 좋습니다 제 목표는 결국 롤드컵 우승이기 때문에 더 발전해서 4대 미드에도 뛸 수 있게 더 잘해지겠습니다 긴 여정 끝에 결국 끝까지 와서 다 같이 우승해내서 지금 정말 너무 기쁘고 내일 집에 가서 쉴 생각에 마음이 좋습니다 이번 시즌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코치님 감독님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서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서머에 넘어가면 그럼 제가 아마 라인전을 되게 잘하는 탑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 탑 솔킬을 냈을 때 응원 구호 같은 거 시우처럼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에서 다 께 나오겠네 그러니까 거기 나가요? 그럼 40분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40분? 파이팅 디렉스 테이브런터 화이팅 예예예예예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